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손실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폐암환자 3,400여 명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단은 재판부가 흡연으로 환자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환자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기록에는 하루 한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들의 흡연기록과 진단병명 담당진료기관 등이 적혀 있습니다.